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이제 3일째 접어들었네요. 어수순한 분위기 같은 부분이 대부분 정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4월 10일 총선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며칠 동안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파헤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릴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총선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선을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딱 정리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담대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담대한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0년간 역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 조작 정도 조작 강도 조작 세기가 역대 그 어떤 선거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히 과감한 그런 조작작업이 실행에 옮겨진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동안 해온 바대로 이 문제를 이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문제는 깔끔하게 이제 밝혀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또 제가 낯서 잘하고 많은 그런 혜택을 입도록 도와준 국가에 대한 그런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밝혀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전 사례로서 4월 10일 총선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또 이상한 징후가 포착된 그런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져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또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는지 이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대한 조작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지난 4년간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제야 전문가와 저에게 던지는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담하고 아주 담대한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실행해 옮겼다. 그 담대한 조작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리고 그곳에서 확보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담대한 조작이 행해졌고 또 전산 조작을 합법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짐작은 가지만 정확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한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취하는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조작을 통해서 선거가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보였던 또 국민의 힘이 보였던 것 같이 이 어마어마한 소위 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부정을 이번에도 그냥 은폐하고 그냥 넘길 그런 요량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뭉개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뭉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로지 사실과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은 특히 이제 한간에 사전 사폐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이준석 씨가 화성을 해서 그런 불리한 여론조사를 뚫고 당선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준석 씨 당선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씨가 네 번의 그런 도전 끝에서 어떻게 큰 배지를 달게 됐는지 소위 이준석 당선의 비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이준석 후보가 공영훈 후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훈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약 10%포인트 이렇게 뒤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불리한 여론조사를 뚫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준석 당선의 소위 앞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됐으면 5선 국회의원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거였는데 정진석 후보가 낙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석연치 않은 그런 낙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꺼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진석 씨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죠.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마 정치 가문 출신일 겁니다.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저하고 달리 좀 유들유들하게 생겼죠.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정진석 측 참관인들의 노력이 없었었게 되면 투표지 분류기 조작 현장이 빨각이 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정진석 씨는 다선 의원답지 않게 성명서 한 번 내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정진석 씨는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 표 이상 정도 앞선 후보가 어떻게 낙선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준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보하면 또 다음에 당선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님 장영수 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러 범죄자를 연구하는 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수원 정에 출마했던 분이 한 2천여 표 차이로 아주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수정 후보 아주 잘 싸웠는데 당일 투표에서 물론 이겼죠. 정진석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 이겼고 이준석 씨가 이수정 후보가 어떻게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게 됐는가 이 모든 사례는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표를 조작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개 이 경영학이나 이런 경영전문대학원 이런 데서는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례연구 그래서 오늘 전모를 여러분 보시지 않더라도 사례연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한 번 좋아요를 한 번 정도 눌러시고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재형 낙서는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 총선의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시 무렵에 최초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최재형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로구에서 일찍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재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최재형 후보의 소위 분석을 통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전면적으로 부정선거가 단행됐구나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등을 모두 포함해서 종로구에서 얼마만큼의 득표수 조작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효자동 그렇게 하면 대단히 고전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의 말미에 청운 효자동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이런 보고를 받을 겁니다. 청운 효자동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조작을 10년 넘게 해왔구나 이 나라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청운 효자동의 비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재앙 전문가가 그림까지 합쳐 가지고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선거 부정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